여기 왔습니다, 부지입니다. 잠시만, 조숭 불안하셔서 축구 좀 보면서 말해, 진짜. 이 아줌마 문기를 어떻게 확 잡지, 이거? 자네 아버지 자랑에 대해서 우리 청와대에서 수급한 자료. 자네 부치는 지금 촬영으로 추정되는데, 우리 청와대에서 수급한 자네. 맛있어. 맛있어. 엄마꺼. 엄마꺼. 재영이꺼. 아빠꺼. 아빠꺼. 재영이꺼. 맛있어? 맛있어. 엄마꺼. 맛있어? 엄마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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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귀말씀 말해줘 배경